3월의 암송구절인 사도행전 2장 42절을 암송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10편 24편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은약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입니다. 20년 동안 아비나다베 집에 머물러 있던 은약계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이래 이스라엘 전역에서 선발한 3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국가적인 행사여 축제로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아비나다베 아들들인 우사와 아효가 은약계를 새수레에 싣고 다윗을 비롯한 3만 명이 그 뒤를 따르면서 수금과 비파와 온갖 악기를 연주합니다. 그런데 수레가 낙원이라는 사람의 타장마당을 지날 때 무슨 일인지 수레를 몰던 소가 날뛰기 시작했고 우사는 은약계가 떨어질까봐 은약계를 손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습니다.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눈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다윗이 두려움을 느꼈고 은약계에 모셔오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은약계가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사를 이렇게 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은약계를 운반하는 방법을 이미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은약계는 반드시 레위지파 고하자손이 운반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나 만지고 운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운반하는 방법도 반드시 어깨에 매고 옮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대로 하지 않고 소가 끊은 수레에 싣고 옮기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은약계가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서 석 달 동안 있었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큰 복을 주십니다. 그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으로 내려가서 다시 은약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따라서 어깨에 매고 옮겨옵니다. 은약계를 맨 사람들이 여섯 발자국 옮길 때마다 멈춰서서 제사를 드리면서 정성을 다해서 은약계를 모셔왔습니다. 다윗이 은약계를 뒤따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던지 바지가 흘러내려서 속옷이 드러날 정도로 춤을 추는 모습이 사무엘하 6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라는 말씀이 두 번 반복이 됩니다. 문을 의인화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문은 성전문을 가르킵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은약계가 성전으로 들어가시니까 성전문이 열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전이 성전될 수 있는 것은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은약계와 함께 들어가시니까 성전문은 당연히 열려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왕이 궁전에 들어갈 때도 왕이 탄 가마가 궁전문 가까이에 이르면 궁전문은 절로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왕을 맞이하는 예법입니다. 그것이 왕을 높이고 왕께 영광을 돌리는 법입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는데 모든 문은 머리를 들어야 되고 열려야 되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다윗이 원약계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면서 바로 그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은 전쟁에 능하신 여와라고 찬양합니다. 신약시대에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영광의 왕, 만왕의 왕, 영원한 왕이신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자정하시고 다스리시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도록 우리도 때마다 일마다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오셔서 자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영광의 왕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의 왕이신 주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그 기쁨, 그 행복,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